자, 이어서 가운데에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렌지에서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되겠다! 네, 자, 이제 사진촬영 하고요 정말 이후로 내밀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많은 카메라가 오셨는데 어떤 무대를 보여주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준비하신 2장의 룩이라든지 정말 특별한 룩이라든지 하나만 기뻐해 주셨습니까? 네, 저희가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보니까 그냥 저희 위너다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나거든요 반응이 이렇게 콧갈보는 거에 대해서 요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 저의... 오늘 TV에 신사육이 제작진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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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치ossen 이번 시보수 drin Cloud